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지역구의 한 카페에서 봉투를 받는 CCTV 영상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정 부회장에게 5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넸다는 내용의 메모도 함께 입수했는데, 정 부회장 측은 봉투를 받자마자 돌려줬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누군가 흑색 선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한 카페 CCTV 영상입니다. 흰 상의를 입고 검은 모자를 쓴 남성이 뒷주머니에서 꺼낸 흰 봉투를 건네자 다른 남성이 황급히 거절합니다. 하지만 이 남성이 허리를 연신 숙이면서 부탁하자 다른 남성은 마지못해 오른손에 쥔 봉투를 뒷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나갑니다. 봉투를 건넨 사람은 청주시 상당구의 한 카페 사장, 받은 사람은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 부의장입니다. 지난 2022년 10월 1일 밤 8시 58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카페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한 제보자가 카페 사장이 직접 쓴 거라는 메모와 함께 이 영상을 MBC에 건넸습니다. 노트에 자필로 쓴 메모에는 CCTV가 촬영된 당일 정 부의장이 보좌관과 함께 이 카페에서 100만 원 저녁 접대를 받았고, 당시 건넨 봉투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후원금을 비롯해 보좌관에게 건넨 것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현금 800만 원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카페는 10억 원을 넘게 들여 지난 2021년 4월에 개업했지만, 알고 보니 상수원 보호구역이어서 카페를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이 CCTV가 촬영될 당시에는 이 카페는 주변에 신고로 세 차례 단속에 적발돼 더는 영업을 할 수 없던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카페 사장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 부의장 측에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우택 부의장 측도 CCTV에 촬영된 인물은 정 부의장 본인이 맞다고 했습니다. 이날 정 부의장과 보좌관 등 3명이 카페 사장 일행 5명과 함께 빈 카페에서 소고기와 송이버섯 등을 먹었고, 카페 사장이 정 부의장에게 봉투를 건넨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봉투는 내용물을 확인해보지도 않고 카페 사장에게 돌려줬고, 대신 9일 뒤인 2022년 10월 10일, 공식 후원금으로 300만 원을 받아 회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장의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해 정 부의장 비서관이 청주시 담당 부서까지 찾아간 사실도 인정했지만 현행법상 방법이 없어 도와주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부의장 측은 네모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공식 후원금 외에는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를 갖고 누군가 고의로 유출한 것 같다는 겁니다. 취재진은 카페 사장도 만나 입장을 물었지만, 자신은 사업하는 사람이며 이번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대우입니다.